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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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 저 못 먹을 거 같아 초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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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지금 밤이 안되세요 아침 11시 38분쯤에 저는 12시간 밤 전에 깨버려가지고 아직도 해가지고 그럼 먹으세요 아침 11시 38분쯤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싸 내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소울을 좀 짧게 해줄수있어 아따따따따 Entrepreneurship ların 아 안눠스 예전의 방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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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같이 만들어 주기 저는 보내다 아이씨 같이 먹으면 귀엽지 하늘을 잘 먹어 바다다 아니 아이씨 아이씨 생기지마 여기가 프라이터기꺼 여기가 프라이터기꺼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코로나 만나지 말고 집에 가 지금 이 사람도 별로 없어 재밌게 놀아 바이 안녕 안녕 진짜 더울때 이모랑 아이스크림먹어서 이모가 왔을 때 너무 옛날걸 오왕 가까워졌어 여기 바로 도저히 첫 입에 도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